야! 끌어내 끌어내! 흘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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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맹세한게! 문을 안의 꽃이게! 야! 너랑 지금 비싼 하는거야! 걔네! 올라갔어! 올라간다! 오이차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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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exclusive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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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Holid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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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иним bungedaway! 요거 ponto! 오! 팀장brook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인씨하고는 오래된 년이에요 왜 갑자기 지원씨가 여기 앉으니까 긴장 잘한다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지원아 어디가 지원아 나야 지원아 나야 아니 지원아 나야 나야 야 너 눈빛을 수 없어 아 진짜 놀랬어 야 꺽꺽어보니까 명수같애 너 야야야 지원아 명수야 지원아 잠깐이야 시작 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 소리냐 이거 진짜 싫어하는 소리냐 연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진화시장 진화시장 깍장 느낌으로 가는거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러고 널 이겼다 이러고 이러고 널 이겼다 이러고 이겼다 이러고 널 이겼다 이러면 좋아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좋아한지 몰라 자 이제부터 제 1회 런닝맨 선수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의 곳곳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텐데요 볼링, 배드민턴, 로피투스, 대주 등 총 4종목이고요 최종 의심팀에게는 금메달이 쓰여됩니다 광화문 1종목? 아 여기 와서 경기하는거에요? 계속 그러나봐 지원씨 운동권 잘하시잖아요 아니 지원이 잘하시 손노래가 절로 나오네 어때 지원아 자꾸 자꾸 가시네 지원이가 몇살쯤 학교다년되나?